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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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김치를 꺼냈구나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오랜만에 김치찌개 하네 뭐 넣고 하려고 돼지고기 강김에 사왔어 유황돼지 아롱사태라고 돼 아롱사태라고 돼 이제 30분간 고추냉이 머리 머리도 넣어야지 머리도 넣어도 맛있어 이렇게 좀 좀 뜨려야지 나중에 감 맞힐 때 국물을 영양가가 있으니까 넣어줘야지. 손두부를 잘라야지. 이만큼만 넣어야지. 이게 맛있는 두부잖아. 손두부. 잘라야지. 크게 넣는구나. 김치찌개는 크게 하고, 된장찌개는 잘게 하고 그래. 잘라서 넣어. 다 한조각이구나. 고기 좀 많이 넣어야지. 보통 목살 같은 건 넣던데, 이 아롱사태로 해도 맛있나? 질기지 않나까? 이게 최고 맛있는 거래. 아 그래? 응. 찌개용으로. 많이 넣네. 고기가 맛있게 보이네. 파는 김치찌개는 그냥 굳게 썰어 넣어. 여기 넣어서 벗고다가, 아 돼지고기를? 국물 부서고. 잘 썰어놓은 거. 이렇게 기름이 나와. 돼지기름? 응. 그래가지고 볶아주다가 이제 찌개를 끓여. 물을 부어. 물을 부어. 볶아지면 그냥 이렇게 해야 돼. 물을 부어야 돼. 김치찌개니까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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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사태처럼 막 질기고 그러지 않아. 어머. 뜬다. 맛있겠다. 이게 김치찌개가 아니라 김치국 같다. . 이거에 두부를 위에다 올리면 이제 김치가 물러들어서 끓이면 국물이 없어져, 그래. 처음부터 childishować 어떻게 먹어. 김치 볶음바 코 Carl. 김치에 마늘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은 그래도 넣어야지 김치를 찌개 간을 좀 보고 찌개를 좀 국물을 넣어야지 김치에 마늘을 넣고 바삭바삭 다 끓였어? 다 끓였어.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찌개네. 다 끓이고 보니까. 찌개가 국물이 하나도 없어도 맛도 없어. 맞아. 국물 그래도 또 데울 때는 또 부어야 돼. 아 또 데울 때? 응. 맛있겠다. 고기가 맛있겠다. 응. 어휴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네. 응. 시원해? 아휴 맛있어. 오랜만에 먹으네. 먹어봐. 음. 음. 개운하네. 고기를 먹어봐야 되겠어. 음. 맛있지? 음. 쫄깃쫄깃하네. 음. 맛있네. 음. 목살보다 맛있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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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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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소주 안준데? 이 아룽사태. 이 비계가 되게 쫄깃하네. 음. 음. 사태찌개라 그래가지고. 음. 이런 고기를 넣고 끓이는 김치찌개집들이 있어. 맛있더라고. 딴 간 하나도 안쳐도. 응. 김치국물을 조금 구운. 좀 맛있어. 시원하네. 김치국물이 약이여. 내 약물이여. 그러니까. 다른 반찬 하나도 안 먹고. 하하하하.